아멘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미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을을 모르고 자기의 을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을을 의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을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오 혹은 누가 무정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이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어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아멘 오늘 세상의 틀을 바꾸는 도전이라는 우리 강단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틀을 바꾸라는 우리 세계 랩런트 대회 주제가 또 있습니다 서론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세상은 언약과 전혀 상관없는 이 세상적인 틀로 가득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창세기 3장은요 나 중심의 틀입니다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주여하고 입으로는 교회를 위해서 산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내 안에 창세기 3장 자기 중심적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또 창세기 6장 물질 중심의 틀 안에서 살아갈 때가 우리가 굉장히 많고요 또 창세기 11장 자기가 드러나는 성공 중심의 틀에 갇혀서 결과적으로 모든 인생이 망하는 바벨탈처럼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세상의 옛 틀이거든요 근데 이게 틀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우리 한 인류의 사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런 부분인데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그 보이지 않는 경제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 냅두면 된다 근데 이 사상이 어떻게 변했냐 황금만능주의 그 사상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유럽이 이 사상을 가지고 너나 할 거 없이 식민지 개발에 들어갔죠 이게 여기에 반항하는 주장이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입니다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힘들어지는 것은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자 사람들을 착취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가진 자들에게 명문을 주는 것이 기독교다 저는 이렇게 좀 더 생각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막스는 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는 폭력적인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기독교를 말살한 뒤 하나님이 없는 인민들의 낙원을 만들어야 한다 이게 이제 사회주의 사상이죠 그래서 저희도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사상 때문에 한국 전쟁이라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또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이게 어떠한 시대냐면요 절대 기준이 없는 시대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절대 기준이 없고 지금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 감정에 충실해라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거든요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이 절대 기준이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뭐라고 하죠? 절대 기준은 없다 결혼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마는 거고 직장 그냥 네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들면 잘 옮겨 다니는 거고 동성애? 그건 나쁜 거 아니다 남한테만 피해 안 주면 상관없다 지금 그런 많은 사상들이 우리 랩런트들에게까지도 세상에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거를 신격화시켜서 미화시켜서 어떻게 하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이러면서 네 자신이 신이다 뉘에이지의 사상 지극히 창세기의 3장 나중심의 사상을 심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세상의 틀을 바꾸는 언약의 전달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세상의 틀을 바꾸는 믿음의 무한도전 속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올바른 열심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지금 유대인들을 하나님 잘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은 없죠 그 이유가 뭡니까? 잘못된 열심 때문입니다 그 잘못된 열심 속에 가장 앞장서 있던 사람이 누구죠?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예수는 이단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 이단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공문까지 받아가서 담의 세계라는 곳에서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모든 예틀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게 이 이단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거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방해했구나 자신의 예틀이 완전히 깨져버렸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적용점을 주셨냐 우리가 불신자를 볼 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불신자를 볼 때 그들이 부럽다 잘 산다 이게 아니라 저게 언젠간 무너질 바벨탑이구나 우린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그만큼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복음이 없으면요 그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이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들을 볼 때 불신 영혼들을 볼 때 불신 신인척들을 볼 때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열망이 생겨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을을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을 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일부러 율법에 어긋나는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세인들과 많이 갈등을 빚으셨죠 안식일 날 뭔가 일을 하거나 곡식일 배워 먹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유대인과 마찰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리고 바리세인들과 논쟁이 있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패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율법의 완성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율법의 마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다 이루었다 이 안에서 끝내준다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다 끝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사용하지 않습니까? 아 끝내준다 어떤 일을 뛰어나게 잘할 때 우리는 끝내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해석해보면요 끝마무리가 확실한 사람을 끝내준다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내주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10편 23편 4절에 보니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사망이라는 엄청난 두려움과 고통이 다윗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 그 이유가 23장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말 그대로요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윗과 바울의 주인이 되시면요 모든 것이 끝나는 끝내주는 인생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대석과 부활로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올바른 열심히 있는 우리 송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언약 24시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지금 언약을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언약 24시 붙잡아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게 어떤 삶일까요 말씀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내 입에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계속 내 입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강단 말씀이 내 입에 계속 중얼거리게 되고 흘러나오게 되고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약 24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언약 잡은 요호수아가 있습니다 언약 잡은 요호수아는요 그 언약 24시가 어디에 있냐면 가나한 땅 전복입니다 왜냐? 가나한 땅에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그리스토께서 오시잖아요 근데 이 가나한 땅 전복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근데 두렵고 떨립니다 전복 전쟁을 해야 되니까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가나한을 정복하는 기막힌 전술을 알려주신 게 아닙니다 요호수아에게 딱 하나 말씀하셨어요 두렵냐? 그러면 요호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말씀 묵상해라 이게 전부예요 한마디로 언약만 따라가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전체적인 세계보고마의 비전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강단 말씀으로 매주 매주 언약을 따라갈 때요 반드시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핵심적인 성경구절이 나왔죠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알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의 조건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구절 보니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한마디로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이게 구원의 조건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그러면 망합니다 구원의 길 영적기도 따라하기만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바꾸면요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언약의 여정은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도 모세죠 모세도 파란만장 인생을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80세의 노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한 산 호랩산에서 이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가시떨기 나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 당시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 종을 의미합니다 그럼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지금 이 호랩산에서 주인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어떡하죠 출애급이라는 놀라운 기적 언약의 여정으로 모세를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40년 후에 요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요호수아는 새로운 언약을 주셨어요 가난당 정복이라는 가난 첫 전투 직전에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여리고 전투거든요 여리고 전투 앞에 전에 홀로 기도하다 가다가 여리고 앞에서 칼을 빼둔 장군을 하나 만납니다 그래서 요호수아가 얘기해 너는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죠 나는 요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그러니까 요호수아가 바로 엎드립니다 왜냐 이때 당시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거든요 구약의 천사들은요 그래서 이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요호수아도 주인을 바꾸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주인이 바뀌자 24시 언약이 되자 어떻게 되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을 쭉 보면요 또 단임 목사님께서 삶 오직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주만 이 삶 오직을 통해서만 세상의 틀을 바꾸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반드시 복음 언약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요 이 복음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적으로 살아야죠 복음적으로 성령의 입술이 되어야 하고요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성경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성경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죠 모든 것을 복음으로 해석해야 된다 우리에게 중요한 결론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복음적으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각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순간순간 우리는 감정이 올라와요 감정이 올라오면 복음으로 해석하기보다는요 내 기준으로 해석하고 나의 감정으로 해석하고 내 경험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강단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강단 말씀이 튀어나와야 한다 그러면요 내 눈에 들어오는 모든 정보 내 귀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 음성들 모든 것이 복음으로 해석되게 되어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게시록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오는데 많은 물소리와 같다 큰 우레소리와 같다 많은 물 폭포 얘기하죠 폭포가 떨어지면서 장관을 이룹니다 그때 사람의 소리는요 불신앙의 소리는요 굉장히 하찮게 느껴져요 왜? 하늘에 많은 물소리가 이 공간을 압도해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하늘의 우레소리와 같다 얘기합니다 천둥, 번개가 칠 때 다른 사선 것들이 느껴집니까? 아닙니다 천둥 소리에 압도되어지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아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모든 것을 복음적으로 해석하는 성경대로 산할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다신 방 coronary